3라운드의 승리 팀은 어느 팀일지. 야, 진짜 좋았다. 이거 내가 떨려서 못 보겠는데. 안방 응원단 여러분들의 투표 그리고 현장 원단 여러분들의 투표 합산 결과. 어느 팀이 더 많은 점수를 가져갔을지. 지금부터 결과를 공개합니다. 시즌 승. 시즌 대항전 올스타전의 4차전이었습니다. 과연 시즌 1, 2, 3 중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. 시즌 2, 3 중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. 과연 3라운드의 1등. 빨간 별이면 시즌 1의 승리. 인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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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. 초록 별이면 시즌 2의 승리. 우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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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. 파란 별이면 시즌 3의 승리입니다. 호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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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. 인간이냐, 우주냐, 포금이냐. 별의 색깔을 보여주세요. 인간이냐, 인간이냐. 인간이냐, 인간이냐. 시즌 1의 로봇, 인간팀이 903점으로 승리합니다. 인간이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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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아해. 인간이냐. 군룡이 형은 진심이야. 진심이었어. 귀여워. 이렇게 해서 3라운드까지 시즌 1, 2, 3 팀이 모두 1승씩을 가져갑니다. 말이 돼? 말이 돼? 말이 돼? 아니, 진짜 대박이야. 인간이냐. 인간이냐. 아, 형은 그냥 기획살 차려야 돼, 내가 봤을 때. 진짜.